저는 코미디언들이 그게 참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 직업 자체를 가볍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코미디언들이 일단 스탠드업성, 무대 앞에 서가지고 관객 앞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다 일정도 작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케치를 써서 오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냥 남이 써준 거를 그대로 연기를 하시는 희극 연기인도 계십니다만 반대 의미에서 이렇게 정말 자기가 자기가 할 개그를 직접 써와서 스케치를 써와서 컴폼을 받고 또 여러 사람들 간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좀 더 재밌게 가꾸고 그래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박수를 받고 이거는 그냥 작가인데 근데 저희도 하면서 이게 본인이 직접 짜서 대사를 한 토시 하나하나를 해서 연기하는 거랑 저도 물론 대본을 받아서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너무 달라요. 그렇겠죠. 너무 다르고 입에 붙는 것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써준 걸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실력도 되게 많이 늘고 어떻게 보면 왜 개그가 감이나 센스가 거의 반 이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이 대본을 쓰면서 센스가 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센스는 원래 타고난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희가 15년 차인데 아이고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대본을 쓰면서 아직도 저는 대본을 써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을 때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 내내 짜고 딱 5분 정도 한 코너를 하잖아요. 근데 그 5분 동안 너무 짧지만 그때 받은 그 기와 웃음으로 그냥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직까지도 개그 무대 올라오면 약간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좀 닭살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아요. 무슨 의미인지 저는 완전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해 본 직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 정도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직업 같아요. 사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없이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개그맨들이 같이 웃어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관객이 너무 그리워요. 관객이 있고 없고가 녹화에 힘이 나는 게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겠죠. 뭐 이제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조만간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